톱스타 뉴스 김지정 기자 어금 부호 빛나고 빛나는 별 중에 별 어금 부호 트롯 거성 2000원이 10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3를 차지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00원이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빛내고 있다. 2024년 10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3위를 차지한 2000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62891 미디어지수 603158 소통지수 671724 커뮤니티지수 409909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2305680위로 분석됐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따뜻한 사회를 위해 악장사는 이찬원이 어금 부호 위하자 나누미크 2024 어금 부호에 직접 입었던 무대의상을 기부했다. 그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선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찬원의 무대의상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명사 기증 경매에 들어간다. 이 경매를 통해 명사들의 기증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가정아동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지난 어금 부호 위하자 나눈장터. 2023 경매 어금 부호에 나온 2000원의 무대의상은 역대 최고 낙찰가인 1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와 함께 랩을 참여해서도 2093만원 상당의 모금액을 나타내 2000원의 2023년 기부금 학계는 3693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명사 기증품 최고가를 달성했다. 이 결과 2000원은 2022년 기부금 1위 주인공에 이어 2023년에도 기부금 1위 주인공으로 연속 2년 최고 기부가를 기록했다. 올해 기증한 2000원의 의상은 찬스감사제 대구 콘서트 어금 부호 무대에서 그가 직접 착용했던 의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 재킷이다. 기부 등 2000원의 무대의상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경매가 개최된다.